아침 공기는 선선한데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오전까지 흐릴 텐데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거치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갔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 20도, 서귀포 성산 19도, 성판악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산간지역은 오전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라산 등반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6도, 서귀포 24도, 성판악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2, 3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따뜻한 난풍이 불어오면서 바다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도서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5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2.5미터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 주말에도 맑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